3. 운영성과표, 표준서식 운영성과표를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전년 공시자료 조회 버튼을 누르면 직전 사업연도의 운영성과표 자료를 가져옵니다. 현재 입력되어 있는 단기 전기자료가 전년 공시자료 조회 버튼을 누르면 초기화되므로 입력하기 전에 전년 공시자료 조회 버튼을 누르기 바랍니다. 운영성과표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며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에 입력하면 단기분해 통합란에 자동으로 합계가 표시됩니다. 그 외에 운영성과표 작성 방법은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참조해 주세요.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 입력하였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효과